강원도 일대에 한중 문화타운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중 정서 속에 사업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5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지자체는 난감한 표정입니다. 주요한 방송 김기태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강원도는 춘천 홍천 일대 120만 제곱미터 부지에 중국 복합문화타운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민간 사업자 주도로 1조 6천억 원 유치해 IT 신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한류 볼거리를 담아내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집중 포화를 맡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원에 51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중국의 동북공정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입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며 민자를 유치해 한중 문화타운 사업을 추진해온 강원도는 들끓는 여론에 몹시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강원도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자 사업이라 강원도는 인허가만을 담당하고 사업 대상지는 매장 문화재가 확인되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또 사업 계획도 민간 기업에서 투자 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이며 행정 절차상 관광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와 강원도는 이번 국민청원 마감이 오는 28일까지인 만큼 마감일을 기점으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 ,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